엉뚱한 집을 급습해 알몸이던 집주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집안을 수색해 논란이 되었던 시카고 경찰 당국이 피해 여성에게 29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시는 경찰의 M1집 압수수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피해 여성 N. 제닛 영에게 합의금 2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러시 병원의 사회복지사인 영은 지난 2019년 2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던 차에 경찰이 급습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총기와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아파트를 급습했고 이에 영이 잘못 알고 온 것 같다고 반복해 주장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알몸 상태인 영에게 수갑을 채운 채 집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집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으며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은 약 16초 동안 완전한 알몸 상태로 현장에 투입된 경찰 13명 앞에 서 있었고 그 뒤에도 담요만 몸에 두른 채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이 집을 수색하는 동안 40분가량 더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외 90만 달러의 합의금과 관련해 시카고시는 경찰 1명당 100만 달러, 노출시간 1초당 100만 달러로 책정에 계산한 것이라며 사건이 재판을 받게 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리 라이트풀 시카고시장이 사건 발생 직후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 관련 방송을 막으려 했다 실패했던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